네 안녕하십니까 위한솔입니다. 오늘 명품 스킨케어 브랜드죠. 달팡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시는 달팡이라는 브랜드요. 저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방송하는 모든 제품들 가운데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이나 많은 분들께서 진짜 그 에스테틱 가가지고 몇십만원 주고 받았던 케어 그 케어할 때 함께 썼던 봤던 그 제품인 것 같은데 오늘 무궁화에서 저는 제가 세네 번째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진짜 기대를 하고 오는 게 이 제품을 제가 마음껏 써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심지어는 백화점 1층에서 판매가 되는데 면세점에서 판매가 되는데 이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이 달팡 제품 좀 합리적인 가격에 잘 가져가셨었는데 오늘 드리는 가격도 역시나 너무나 훌륭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팡의 제품들 싹 준비가 돼 있는데요. 가격 구상 먼저 짚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너 500ml가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거는 63,9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백화점 매장이나 면세점 가시면요. 이 500ml는 10만원 훌쩍 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난 달팡을 원래 썼다, 괜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걸로 가져가 보시고요. 200ml가 3만 9백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것도 200ml라 충분한 용량이어서 몇 달은 충분히 써보실 텐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와 있는 수딩크림 같은 경우는 4만 9,900원에 캐모마일 오일은 5만 9,9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최대 49%가 할인이 된 가격이에요. 40%가 아니라 49%요. 그 말인즉스 뭐냐면 거의 반값으로 드리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명품 브랜드를 선보여드리면서 49%를 세일해서 드린다라는 말은요. 그냥 거져드린다는 거랑 같거든요. 이 제품이 본래 프랑스에서 얼마에 판매가 된지 딱 아신다면 아 그래 저 정도가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일 텐데 남는 거 거의 없을 텐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막 가격이 뛰어요. 그래서 이 달팡이라는 브랜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신 분들 가운데 아 저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어서 아니면 에스테틱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직구를 했습니다. 구매대행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물론 프랑스에서 가져오면 참 저렴해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구매대행을 많이 해봤는데요. 보통 2,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2, 3주가 웬 말이야? 두세 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이거는 언제 세관을 통과할지 모를 일이라서 세관 통과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요. 더 오래 걸리면 3, 4주 걸릴 때가 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택배 붙여야죠. 또 프랑스 안에서 택배 붙여야죠.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께서 구매대행을 했는데 뭐 봄옷을 샀는데 가을에 대해서 왔다. 겨울옷을 샀는데 다음 겨울에 입었다. 이런 말씀 진짜 많으시거든요. 화장품은 특히나 시즌 타고 내 화장대가 비어갈 때쯤 구매하게 되는데 이거 구매하시고 나서 안 와가지고 여기 로드샵 가고 백화점 가서 다른 거 구매하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해외에서 직구한 것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배송은요.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배송 시간 안에 여러분 댁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직구의 가격을 만나시는데 배송은 한국 내에서 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진짜 좋죠.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왜냐하면 이 달팡이라는 브랜드 원래 가격대가 지금 500ml 준비되어 있는 이 수딩 토너 같은 경우는요. 인트랄 라인이 본래 조금 고급스러운 라인이기도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용량이 크기 때문에 10만 원대를 훌쩍 올라가는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나는 원래 달팡을 쓰고 인트랄 라인 참 좋아하는데 이거는 한 번에 사긴 참 좀 부담스럽더라. 왜냐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한계가 있어서 그냥 쪼개서 쪼개서 200ml 사야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번 주에 조금 이번 달에 조금 이번 주에 조금 덜 나가는 걸로 써야겠다 200ml 구매하셨던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200ml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200ml 구매하셨던 아니면 500ml 구매하셨던 그 가격으로 그냥 수딩크림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캐모마일 오일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가격이 떨어졌어요. 굉장하죠. 50% 가까운 할인율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실 거고요. 가격적인 측면 이렇게 좋다라고 제가 구구절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감사합니다.